래르님 원래 장래희망이 뭐였냐요? 저는 작곡가? 저는 작곡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영상, 피아노 채널 영상에도 올렸잖아요. 저 원래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. 드라마나 영화, OST, 피아노 곡, 작곡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이게 아무리 그냥 지금은 일하는 게 바쁘니까 일을 해야지 싶다가도 좋아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, 미련이 남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, 진짜로. 제가 작곡가를 정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거든요. 피아노도 정말 4살, 5살? 그때부터도 좋아했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던 거야. 이게 나중에 배워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였어요. 그게 그리고 내 재능이었던 거야. 근데 나는 그걸 못 살렸어. 그쪽으로 안 갔어요. 피아노를 그만두고. 공부만 하고 이랬지. 너무 슬퍼.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지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계속 생각나, 진짜. 제가 대학생 때도 피아노를 결국 했거든요. 수강을 해가지고 들었어요.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어요. 그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서 하고 싶더라고. 뭔가 그게 안 없어져요. 아직도 저는 피아노 보면 좀 짠하고 그래요. 하고 싶었었는데 참고 안 하니까 병대.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